한국국토정보공사 노라와 헬메르의 집 거실. 복도로 이어진 문이 열려있고 윗집에는 춤곡이 들린다. 린데부인은 탁자 앞에 앉아 책장을 느릿느릿 넘기고 있다. 책을 읽으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두 번 정도 문밖에서 나는 소리에 불안하게 귀를 기울인다. 아직도 안 오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아직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 왔다! 린데부인은 탁자. 복도로 나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연다. 계단을 올라오는 크로그스타들. 들어오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내 집에 남긴 쪽지를 봤어. 무슨 일이요? 당신과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꼭 이 집에서 해야 했어? 내가 사는 집에서는 당신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내 방으로 바로 연결된 독립된 출입구가 없어서요. 들어와요. 우리밖에 없어요. 한현은 자러 갔고 헬메르 부부는 윗집에 무도회에 갔어요. 뭐라고? 헬메르 부부가 오늘 밤에 무도회에 갔단 말이요? 정말이요? 그래요.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안 될 건 없어. 크로그스타드 씨. 이야기 좀 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할 이야기가 있을까? 아주 많죠. 그런 줄 몰랐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해야 할 게 또 있어? 무정한 여자가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나자 연인을 버리지 않았어. 정말로 내가 그렇게 무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헤어지는 게 쉬웠는지 알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왜 나한테 그런 편지를 보낸 거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당신과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혹시 당신이 나한테 품고 있을지 모를 감정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려야 했어요. 그게 다요? 그 모든 게 돈 때문이었던 거요? 내게는 병들어있는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다는 걸 잊은 건 아니겠죠. 크로그스타드 씨, 나는 마냥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신은 아무런 전망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버릴 권리는 당신에겐 없었어! 과연 내게 그럴 권리가 있었는지 가끔 나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정말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지금 내 모습을 봐요. 난파당한 채 나무판자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남자요.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 당신이 나타나서 끼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크로그스타드 씨, 전혀 몰랐어요. 내가 은행에서 얻은 일자리가 당신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겠지. 그렇다면 이제 다 알게 됐으니... 그 자리를 내놓을 거요?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당신한테 이득이 될 게 없잖아요. 이득이라... 이득이라니... 나는 성공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오! 난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어요. 고된 삶과 슬픈 일이 그걸 가르쳤죠. 삶은 나에게 그럴싸한 말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더군. 삶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군요. 그럼 당신은 행동을 믿겠네요? 무슨 뜻이요? 당신이 난파당한 채 나무판자 하나의 몸을 의지하고 있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만하지. 나 역시 난파당한 채 나무판자 하나의 몸을 의지하고 있는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내게는 함께 울어줄 사람도,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당신 스스로 선택한 삶이잖소. 당시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난파당한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한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말이오? 각자 홀로 나무판자의 몸을 의지하는 것보다 둘이 하나의 나무판자에 함께 의지하는 게 나을 거예요. 크리스티나! 내가 왜 이 도시에 온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생각하고 온 거예요? 나는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일이야말로 나에게는 유일하고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혈혈단신 외톨이다 보니 사는 의미가 없고 공허해요.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일, 내가 뭔가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일하게 해줘요. 믿을 수 없는 말이오. 희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여인의 지나치게 과장된 고상한 생각일 뿐이오. 내게 조금이라도 과장된 면이 있던가요? 정말로 그럴 수 있겠어? 말해봐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네. 그리고 이곳에서의 내 평판도 알고 있어? 방금 당신이 한 말은 나와 함께라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럴 거라고 확신하오. 지금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크리스티나! 당신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는 거요? 나는 내가 엄마가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당신의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하죠. 당신과 나는 서로가 필요해요. 일, 나는 당신을 진정한 당신을 믿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크리스티나, 고맙소. 이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아아! 잊고 있었군. 쉿! 타란텔라 소리예요. 가요. 어서요. 왜, 왜 그러지? 무슨 일이요? 윗집에서 춤소리가 안 들려요? 이 춤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알겠어. 난 가겠어. 그런데 당신과의 이야기가 모두 의미 없는 게 되겠군. 당신은 아마 내가 헬미르 부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아니요, 닐.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용기가 났단 말이요? 절망감이 당신 같은 남자를 얼마나 망쳐놓는지 아주 잘 알거든요. 그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의 편지는 아직 우편함에 있어요. 확실하오? 확실해요.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친구를 구하고 싶겠지. 맞소?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소? 닐. 한 번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내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겠소. 아니요, 안 돼요.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오. 여기에서 헬미르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 편지를 돌려달라고 말하겠소. 그저 내 해고에 대한 내용이니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소. 네, 아니에요.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당신이 날 여기로 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었어? 그래요. 처음에는 겁이 나서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봤어요. 헬미르는 전말을 모두 알아야 해요.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끔찍한 비밀은 밝혀져야 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숨기고 속여서는 두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생겨날 수 없다고요. 좋소.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겠다면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소. 지금 당장 해야 하오. 가요. 어서요. 춤이 끝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아래층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소. 네, 그렇게 해요. 나의 집까지 바래다 줘요. 크리스티나 그것이야말로 내 평생 가장 멋진 일이오. 크로그스타들 현관문으로 나간다. 거실과 복도 사이에 문은 열려있다. 거실을 대강 정리하고 모자와 망토를 챙기며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린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일할 목적이 살아갈 목적이 되줄 사람이 생기는 거야. 닦고 꾸밀 집이 생기는 거라고. 이때 헬메르와 노라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온다. 헬메르가 노라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거실로 데려간다. 노라는 이탈리아 의상을 입고 검정색 쇼를 멋지게 두르고 있다. 헬메르는 가장 무도회용 검정색 겉옷을 입고 있으며 열린 겉옷 사이로 파티용 정장이 보인다. 여전히 헬메르한테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노라. 한 시간만 더요. 노라 단 1분도 안 돼.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알잖아. 이제 들어와. 이렇게 계속 밖에 있다가 감기에 걸리고 말 거라고. 노라의 저항에도 헬메르는 아내를 부드럽게 거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틴아. 린대 부인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신가요? 죄송해요. 노라가 가장 무도회 의상을 입은 모습을 꼭 보고 싶어서요. 계속 여기서 날 기다린 거야? 어. 내가 좀 늦었네. 아하. 예. 잡보십시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 안에는 구경할 만한 가치가 있죠. 린대 부인 어때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네요.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귀여운 작은 새는 지독하게도 꼬집을 통해요. 대체 제 아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했다니까요. 도르발 단 30분도 더 잊지 못하게 한 걸 곧 후회할 거예요. 린대 부인 노라가 어쨌는지 아세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노라는 타란텔라를 쳤어요. 대단한 갈채를 받았죠.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더 더 잊게 해서 성과를 망쳐야 했을까요? 안 될 말이죠. 저는 제 사랑스러운 작은 카프리 아가씨를 한팔로 안고 빠르게 무도회장을 쭉 돌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죠. 린대 부인 항상 제때에 퇴장해야 영혼이 남는 법 아닌가요? 하지만 노라는 이 점을 이해하지 않네요. 어 여긴 더워요. 헤메르는 가장 무도회용 겉옷을 벗고 서재 문을 연다. 아이고 이런 여긴 완전히 암흑이군. 하긴 당연하지. 아 그럼 전 잠깐 물러나겠습니다. 헤메르는 서재로 들어가서 초를 켠다.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랑 이야기했어. 그래서? 노라 너는 네 남편에게 모두 말해야 해. 그럴 줄 알았어. 이제 크로그스타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네 남편한테는 꼭 말해야 해.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편지를 보고 알게 될 거야. 고마워. 크리스티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 쉿. 자 린대 부인 어때요? 노라의 모습을 확실히 보셨나요? 네 그랬답니다.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아니 벌써요? 저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노라 이제 그만 좀 고집부려. 린대 부인 아주 오르신 말씀입니다. 헬메니씨 안녕히 좀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집까지 안전하게 가십시오. 모셔다 드리고 싶지만 그리 멀지 않죠? 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끝까지 가지 않을 줄 알았네. 지독하게도 지겨운 여자야. 토르발 완전히 지치지 않았어요? 아니 전혀 졸리지 않아요? 전혀 오늘따라 오늘따라 유난히 기운이 넘치는걸. 당신은 어때? 그래 당신은 완전히 지쳐 보이는군. 네 아주 피곤하네요. 당장 여기에서 잠들 정도예요. 그거 봐 그거 보라고 거기에 더 잊지 않길 잘했지? 토르발 뭐라든 항상 당신이 옳아요. 나의 작은 종달새가 이제야 분별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군. 오늘 저녁에 랑크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당신도 봤어? 그랬어요? 그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나도 그랬지. 하지만 그렇게 즐거워 보인 적은 최근 들어 거의 없었어. 아 집에 오니 정말 좋군. 단 둘이 있으니 말이야. 당신 진짜 매력적이야. 사랑스러운 아이 같은 이라고. 토르발 그렇게 보지 말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지 말라고? 그 누구도 아닌 나한테만 속한 바로 나의 것인 이 아름다움을 오늘 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 당신 피해 아직도 타란텔라의 기운이 흐르고 있나 보군. 그러니까 여느 때보다도 더 매혹적인걸? 어? 들어봐. 파티가 끝나가나 봐. 놀아. 이제 곧 온 집이 조용해질 거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나의 놀아. 내가 파티에 가면 왜 당신과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왜 당신 근처에 가지 않는지 왜 당신을 몰래 훔쳐보는지 알아? 그건 우리가 비밀연애를 하는 사이라고 비밀리에 약혼한 사이라고 아무도 우리 관계를 눈치채지 못한다고 상상하기 때문이야. 그래요. 당신이 항상 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쇼를 당신의 아름답고 젊은 어깨와 매력적인 목에 둘러주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내 어린 신부라고 상상하지. 결혼식을 막 마치고 당신을 처음으로 내 집에 데려간다고 상상하는 거야. 처음으로 당신과 단둘이 있게 된다고. 가슴 떨리는 당신의 젊음과 사랑스러움을 독차지하게 된다고 말이야. 오늘 저녁 내내 난 당신만을 갈망했어. 타란텔라를 추며 몸을 흔들고 유혹의 손짓을 하는 당신을 지켜보며 피가 끓어올라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어. 그래서 서둘러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토르 말 싫어요. 저리 가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난 이러고 싶지 않아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작은 노라가 나랑 장난을 하자는 건가? 싫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지? 잠깐만! 호호 이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러줘서 고맙군 랑크 하하하하 아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자네를 보고 가야겠다 싶었지 하하하하 아 아 아 그래 역시 소중하고 친숙한 집이야 여기 사는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고 안락해 보이는 구 만 자네 오늘 상당히 행복해 보이던데 아 아주 좋았지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두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하하하 즐길 수 있는 동안은 말이야 어 어 그것이기 뭐냐 와인이 아주 훌륭하더군 아 그래 특히 샴페인이 그랬지 어 자네도 그렇게 생각했나 내가 그렇게 많이 마셨다니 하하하하 굉장해 하하하하 토르발도 오늘 밤에는 상당히 많이 마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토르발은 언제나 술을 마시면 기분이 붕 뜨거든요 남자가 온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즐거운 저녁을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죠 온종일 열심히 일한 다음이라고 내가 그랬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는걸 하하하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네 랑크 박사님 그럼 오늘 과학실험을 하셨나 보네요 바로 그럽니다 축하드릴 결과가 나왔나요 응 그렇답니다 그럼 결과가 좋았나요 의사를 위해서나 환자를 위해서나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확실하게요 확실하다고요 완벽하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 네 랑크 박사님 물론 그러셔야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다음 날 아침에 고생하지만 않는다면 말일세 하하하하 글쎄 세상에 공짜로 넘는 법이지 랑크 박사님 화려한 가정무도회를 좋아하시나 보죠 그렇죠? 예 예쁜 의상이 많을 때는요 그럼 말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박사님과 제가 무엇으로 변장하고 나갈까요? 오 산만한 아가씨 벌써 다음 무도회를 생각하고 있다니 부인과 저라고요? 좋아요 제 생각에 부인은 행운의 여신으로 변장하면 좋겠군요 어 하지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선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자네 부인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가도 충분하다네 아주 멋진 대답이군 그렇다면 자네는 무엇으로 변장할지 계획이 있나? 아 물론이지 칭 확실히 알고 있다네 그래? 다음 가정무도회에서 나는 투명인간이 될걸세 특이한 생각이로군 응 커다란 검정색 모자가 있어 투명모자라고 들어봤을걸세 그 모자를 쓰면 아무도 그 사람을 볼 수 없지 그래 어차네하고 잘 어울릴 것 같군 응 아 그나저나 여기 온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었군 응 헬메르 응 시가 한 대 주게나 검정 하바나로 말일세 오 물론이지 기꺼이 응 자 고맙네 불을 붙여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그럼 이만 잘들 있어요 잘 가게 잘 가 내 소중한 친구 랑크 박사님 잘 가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세요 부인에게요? 음 그래요 잘 있어요 그리고 불을 붙여줘서 고마워요 랑크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쓸쓸히 돌아선다 저 친구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군 아마도요 헬메르는 주머니에서 열쇠 꼬로미를 꺼내 복도로 나간다 거기에서 뭐 하려고요? 어 우편함을 미워야지 거의 꽉 찼어 내일 신문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야 오늘 밤에 일할 거예요? 아니라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 이거 봐 우편물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게 뭐지? 그 편지다 도로발 안 돼요 안 돼요 명함이군 랑크 건데 랑크 박사님이요? 의학 박살랑크 어 이게 맨 위에 있어 이거 봐 아까 가면서 우편함에 넣었나 봐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나요? 이름에 검은색으로 가위표가 그려져 있어 어쩐지 섬뜩한걸 마치 내 자신의 죽음을 날리는 것 같잖아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뭐라고? 뭐 아는 거 있어?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던가? 네 우리가 이런 명함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작별을 구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죽을 때까지 칩거할 거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내 오랜 벗 물론 내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일찍 더군다나 상처받은 동물처럼 떠나 숨어버리다니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말없이 떠나는 게 최선이겠죠? 토르발 그렇겠죠? 그 친구는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난 그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아 그 친구의 외로움과 고통은 내 사랑 아무리 당신을 안아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노라 가끔은 말이야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조차 내던질 수 있도록 차라리 당신한테 급박한 위험이 닥쳤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어 노라 조심스럽게 헤메르의 품에서 빠져나온다 토르발 이제 편지를 읽어봐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 밤은 싫어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있고 싶은걸 당신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요? 그래 당신이 옳아 우리 둘에게 다 속상한 소식이지 우리 사이에 추악한 게 베집고 들어왔어 죽음과 종말에 대한 생각 말이야 잘자요 토르발 잘자요 잘자 노라 폭자도록 해 나의 작은 새 난 이제 편지를 읽을게 편지 뭉치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는 헤메르 노라 고뇌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헤메르의 가장 무도의용 겉옷을 집어서 몸에 걸친다 그 일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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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들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다시는 다시는 어른처럼 차가운 검은 물 깊고 아주 깊은 이미 끝난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이가 지금 편지를 갖고 있어 읽고 있어 바로 그때 헤메르가 손에 개봉된 편지를 들고 서재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나온다 놀아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이 편지 내용을 알아? 네 알아요 가게 해줘요 어딜 가려는 거지? 도로마일 당신은 나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쓰인 말이 다 사실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다니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일 리가 없잖아 사실이에요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했어 그런 어리석은 핑계 대지 마 도로마일 한 심한 여자 같은 일하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가게 해줘요 당신이 비난받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당신이 고통밖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생각은 버려 전부 설명할 때까지는 못 나가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대답해 아느냐고 헤메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갈수록 표정이 굳어지는 노우라 예 이제 모든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깨닫다니 끔찍하군 지난 8년 동안 당신은 내 기쁨이자 자랑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보니 당신은 거짓말쟁이에다 위선자야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범죄자야 세상에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일이야 이런 젠장! 노라는 아무 말 없이 헤메르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야 하는 건데 미리 예상했어야 하는데 당신 아버지의 형편없는 성격 당신 아버지의 형편없는 성격이 당신한테서 그대로 나타난 거야 종교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당신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준 대가가 이건가? 당신을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렇게 갚는군! 그래요? 이렇게요? 당신은 내 행복을 완전히 파괴했어 내 모든 미래를 망쳤다고!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군 양심이라고는 초워도 없는 남자의 손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니 그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날 좌지우지할 거야 그는 응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 기능대로 명령할 테지 그리고 난 감히 거절할 수 없겠지 이젠 나는 무기력한 여자 하나 때문에 완전히 추락하게 생겼어! 내가 떠나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럴듯한 말 늘어놓는 거 그만둬! 당신 아버지도 항상 미사역을 늘어놨지 그래... 당신 말대로 당신이 떠나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전히 그 남자가 이리저리 소문을 낼 거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부정직한 거래에 내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을 거야 사람들은 내가 배우 조정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내가 당신을 부추겼다고 생각할 거라고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을 소중히 여긴 결과가 이거라니 이제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어? 알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을 정리해야 돼 쇼를 벗어... 쇼를 벗으라고 하잖아! 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달래봐야 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일을 숨겨야 돼 우리 관계도 예전과 똑같은 것처럼 보여야 돼 하지만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게 해야 한다는 말이야 당신 앞으로도 여기 내 집에 계속 있어야 돼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 그렇지만 당신이 아이들을 키우는 건 허락하지 않겠어 당신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아... 생각해보니 이 말을 내가 아주 사랑했던 사람한테 해야 하다니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아... 그렇지... 모두 끝난 일이군 지금부터 행복은 없어 뭐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려는 건가? 설마 그 사람이... 놀아... 눈에 띄지 않게 있어 아프다고 해 노라는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 헬메르는 현관 쪽으로 가서 문을 연다 하녀 헬레나가 옷을 반쯤만 챙겨 입은 채로 문가에 서 있다 헬메르 부인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이리 줘 그래... 그 사람이 보낸 거로군 당신이 받으면 안 돼 나 혼자 읽어야 돼 네... 읽으세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이 편지는 우리 둘은 우리 둘에게 파멸을 가져올지도 몰라 아니야... 읽어야겠어 편지 봉퇴... 편지 봉퇴를 급하게 찢어서 열고 눈으로 몇 줄을 훑어보다 동봉된 서류를 보고 나서 기쁨에 차서 노라를 바라보는 헬메르 노라... 노라는 궁금해하며 헬메르를 본다 노라... 잠깐만... 먼저 다시 읽어봐야겠어 그래... 하하... 정말이군... 하하하... 어... 난 살았어 노라... 난 살았다고... 그럼 나는요? 아... 물론 당신도... 우리 둘 다 살았어... 자... 이것 봐... 그 사람이 당신 어음을 돌려보냈어... 후회하고 사과한다는군... 그의 삶의 행운이 찾아와 변했다고... 하하하... 노라... 우리는 살았어... 하하... 노라... 아... 잠깐만... 아... 먼저 이 혐오스러운 걸 다 없애버려야겠군... 아니야... 쳐다보는 것도 안 돼... 이 모든 일이 그저 악몽이라고 생각해야지... 헬메르는 어음과 편지 두 통을 갈기갈기 찢어서 난로에 던지고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본다... 됐어... 이제 다 사라졌어... 아... 그가 편지에서 말하길...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로 당신이... 오... 이런 노라... 지난 3일이 당신에게는 아주 지독한 시간이었겠군... 3일 내내 정말 힘들었어... 노라... 아주 고통스러웠겠군... 하지만 이제 기쁨의 함성을 외쳐도 돼 몇 번이고 말이야... 하하하하... 끝났다... 하하하... 다 끝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마노라...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군... 다 끝났다고... 뭐가 문제야...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지... 불쌍한 작은 노라... 아... 왜 그러는지 알겠군...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나 보군... 하지만... 난 당신을 용서했어... 노라... 맹세해... 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짓을 용서했어... 날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이젠 나니까... 사실이... 당신은 마땅히 아내가 그래야 하듯이... 남편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그저 당신은 경험이 없어서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랐던 거야... 당신이 스스로 행동하는 법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덜 사랑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그냥 나한테 의지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당신을 이끌어줄게... 여성스러운 무력함이 있기에 당신이 더욱 매력적이란 사실을 모른다면... 난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 순간에 당신한테 했던 말... 그 심한 말 모두 잊도록 해... 난 당신을 용서했어... 알 수 없는 표정에 놀아 오른쪽 방으로 들어간다... 어... 아니야... 가지마... 거기서... 뭐하는 거야? 가장 무더의 의상을 벗고 있어요... 어... 그래... 음... 그렇게 해... 진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해봐... 겁에 질린 나의 작은 새... 당신 마음 놓고 쉬어도 돼... 내 커다란 날개가 당신을 보호해줄 테니까... 아침이 되면 이 상황이 다르게 보일 거고... 곧 모든 일이 예전과 똑같아질 거야...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테니까... 당신 대체 어떻게 내가 당신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비난할 거라고 상상을 한 거야... 하하... 놀아... 당신은 진정한 남자의 마음을 몰라... 아내를 용서했다는 걸...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것은... 말로 다 못할 만큼 굉장히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해서 아내가 두 배 더 남편의 소유가 된 것 같은... 아내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어떻게 보면 아내는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이기도 하지...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은 나한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겁에 질리고 무기력하고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놀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저 나한테 전적으로 솔직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의지와 양심이 돼줄 테니까... 이때 외출복 차림으로 나오는 놀아... 어? 이게 뭐야... 잠자리에 들지 않을 거야? 옷을 갈아입었잖아... 그래요 토르발...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는 오늘 밤 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놀아... 그리 늦지 않았어요... 토르발... 여기 앉아요... 당신과 나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놀아... 왜 그렇게 굳은 표정이야? 앉아요... 당신에게 할 말이 많아요... 놀아...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 겁이 나려고 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렇겠죠...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밤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토르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이제... 정리하기로 해요... 무슨 뜻이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뭐가?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8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당신과 내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처음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진지하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8년 내내...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진지한 주제를 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걱정거리들을 이야기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걱정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우리가 진지하게 함께 앉아서... 무언가의 진짜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놀아... 그래봤자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 그게 핵심이에요... 당신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토르발... 나는 지독하게 부당한 취급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빠한테서... 그 다음에는 당신한테서... 뭐라고? 당신 아버지하고 나한테서? 우리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나와 사랑에 빠져 있는 기분을 즐겼을 뿐이에요... 놀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토르발... 사실이잖아요... 내가 아빠와 함께 고향집에서 살 때... 아빠는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아빠와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빠와 생각이 다를 때는 속으로 감췄죠... 그러지 않으면 아빠가 싫어하셨을 테니까요... 아빠는 나를 자신의 작은 인형이라 부르셨고... 내가 인형이랑 놀듯이 나를 갖고 노셨어요... 그리고 당신 집에 와서 살게 됐을 때... 우리 결혼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말이 안 돼! 내가 아빠의 손에서 당신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의 취향에 맞게 꾸몄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취향이 똑같게 됐어요... 아니면 적어도 그런 척 했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나는 이곳에서 빈민처럼... 그저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토르발 당신한테 재롱이나 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러길 원했던 거죠... 당신과 아빠는 나한테 지독한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은 두 사람의 잘못이에요... 노을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은혜를 모르는 소리라고... 이곳에서 행복하지 않았어? 아니요!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저 재미있었을 뿐이죠... 당신은 늘... 나한테 아주 친절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은 놀이방에 불과했어요... 내가 친정에서 아빠의 인형 같은 아이였듯이... 이곳에서 나는 당신의 인형 같은 아내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역시 내 인형들이었죠... 아이들이 내가 함께 놀아주면 좋아하듯이... 나는 당신이 나와 놀아주는 걸 좋아했어요... 토르발... 그게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과장이 너무 심하지만... 그래... 당신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거야... 놀이시간은 끝났고... 이젠... 교육을 할 때가 됐어... 누구를 교육하는데요? 나인가요? 나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인가요? 사랑하는 노오라... 당신과 아이들 전부를 말하는 거야... 토르발... 당신은 나를 진정한 아내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지 않나요? 노오라... 바로 조금 전에 당신 입으로 나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 그거야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 하지만 당신 말이 완전히 옳아요... 나는 아이들 교육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나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교육을 받도록 도와줄 적임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이 집을 떠나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자신과 바깥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독립해야 해요... 그러니 더는 이곳에서... 당신과 지낼 수 없어요... 노라... 노라... 당장 떠나겠어요... 오늘 밤은 크리스티나가 재워주겠죠... 제 정신이 아니군... 당신을 보낼 수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제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물건은 가져가겠어요... 하지만... 노라... 이건 미친 짓이야... 내일 집에 갈 거예요... 예전에 살던 친정집 말이에요... 거기서는 할 일을 찾기가 쉽겠죠... 하... 눈 멀고 경험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토르발... 이제부터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렇지만 가정을... 남편과 아이들을 다 두고 떠나다니... 대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건... 이게 나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수치스러운 짓이야... 당신의 가장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려는 것 아닌가... 날 가장 신성한 의무가 뭔데요... 그걸 꼭 이야기해야 알겠어...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거잖아... 나에게는 그건 못지않게 신성한 다른 의무도 있어요... 그런 건 없어... 대체 무슨 의무를 말하는 거야... 난 자신에 대한 의무요... 무엇보다 당신은 아내이자 어머니야...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나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사람이에요... 당신은 먼저... 이 집에서...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그릇댐 없이 이끌어줄 기준은 있는 거야? 응? 종교라도 있냐고! 하... 토르발... 난 종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견진성사를 받을 때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것밖에 몰라요... 한샘 목사님은 종교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혼자가 되면...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요... 한샘 목사님이 가르치신 게 옳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요... 당신처럼 젊은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래... 종교로도 당신을 돌이킬 수 없다면... 당신의 양심에 호소해야겠군... 어느 정도 도덕심은 갖고 있겠지... 내 생각이 틀렸나? 그래... 당신한테는 도덕심도 없을지 모르겠군... 토르발... 대답하기가 쉽지 않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모두가 혼란스럽기만 해요... 이제 보니 법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달라서... 법이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여자는 죽음을 앞던 늙은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줄 권리나... 남편의 목숨을 구할 권리가 없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느 쪽이 옳은지 밝혀낼 거예요... 세상인지... 아니면 나인지... 노라... 당신... 좀 아픈 것 같군... 너무 흥분했어... 제정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야... 오늘 밤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버릴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말이야? 그래요... 흥! 그렇다면 한 가지 이유 밖에 없군... 그게 뭐죠? 당신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노라... 어떻게... 도르발... 나도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점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야? 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더는 이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됐는지... 설명해줄 수는 있겠지? 네...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내가 예상했던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그렇게 됐어요... 당신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자세히 설명해봐... 8년 동안 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번 불행이 나를 덮치자... 이제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확신이 들었죠... 크로그스타드의 편지가 저기 밖에 있는 동안에...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의 조건에 불복하리라고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세상에 알리시오라고 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 아내가 만천하의 창피와 모욕을 당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신이 나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두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노라! 그렇게 당신이 나서주는 게 바로 내가 바랐던 기적이었어요... 또한 두려움이었죠... 나는 그걸 막으려고 자살할 결심까지 했었으니까요... 노라... 난 당신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쁘게 일할 수 있어... 그렇지만... 어떤 남자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명예를 희생하지는 않아... 수많은 여자가 그렇게 해요... 말하고 생각하는 게 꼭 절 없는 아이 같군... 하...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가장 두려운 일이, 그러니까 내게 닥친 위협이 아니라 당신한테 일어날지 모를 일이 해결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위험이 모두 사라지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나는 그저 노래하는 당신의 작은 새, 당신의 인형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인형을 조심스럽게 다루겠죠... 그만큼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니까요... 하... 또르발...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무려 8년 동안이나 낯선 사람과 여기서 살았고, 그 사람한테 새 아이를 낳아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래... 알겠어... 진짜로 우리 사이에 커다란 틈이 생겼군... 하지만... 그 틈을... 좁힐 수는 없을까? 지금으로서는... 난 당신한테 어울리는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가 바뀔게...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의 인형을 빼앗긴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잃게 되다니... 노라... 안돼... 안돼... 그런 일은 상생도 할 수 없어... 바로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노라... 외투와 작은 가방을 가져와 탁자 옆 의자에 올려놓는다... 노라... 지금은 안돼... 아침까지 기다려... 낯선 남자의 집에서 밤을 보낼 순 없잖아요... 토르발... 잘 있어요... 아이들은 보지 않을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잘 돌봐주겠죠... 저... 하지만... 언젠가... 노라... 언젠가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내 아내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더라도... 토르발... 잘 들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집을 떠나면... 법적으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나는... 당신을... 나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줄게요...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둘 다...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야 해요... 자요... 당신 반지를 돌려줄게요... 당신도 내 반지를 줘요... 반지도...? 반지도요... 여기서...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열쇠를 둘게요... 집안 살림은 하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내가 떠나면... 내일 크리스티나가 와서...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챙길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보내도록 해둘게요... 끝났다니... 다 끝났다니... 노라... 다시는 내 생각 하지 않을 거야? 가끔... 당신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아이들과... 이 집 생각도 날 거예요... 노라... 당신에게 편지를 써도 될까?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혹시 당신이 필요할 때... 도움이라도... 안 돼요... 잘 들어요... 낯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노라... 당신한테 내가... 그저 낯선 사람 이상은... 될 수 없는 거야? 토르발... 그러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라니... 그게... 어떻게 해야 일어나지? 당신과 나... 우리 둘 다... 완전히 변해야 해요... 하... 아니지 토르발... 나는 이제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난 믿을 거야... 어? 말해줘...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거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진정한 결혼이 될 수 있다면... 잘 있어요... 놀아! 놀아! 잠시 동안 넋이 나간 듯 위태롭게 서 있던 헬메르... 문가에 주저앉아 양손에 얼굴을 묻는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는 헬메르... 그러나 노라의 부재가 현실임을 확인하고 다시 절망하는데... 희망하는데... 아무도 없어... 이제 그녀는 여기에 없어... 노라... 노라! 열린 문 사이로 저만치 멀어져가는 노라의 발자국 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매섭게 그의 가슴에 내려앉는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최다희 출연 노라, 최다희, 헬메르, 송준석, 린데보인, 김영신, 랑크 박사, 안효근, 크로그스타드, 정병주, 한여, 조은, 해설, 권문정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세기의 명작 여성해방운동과 페미니즘의 근간이 된 헨리 깁센의 인형의 집, 제3막 보이스멘토 성우 화술학원 기획 제작 송준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감사합니다.